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급양의 변화 공급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공급양의 변화 공급의 변화의 개념 또 공급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요거에 관련해서 우선 또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공급에 대한 개념이죠 자 공급은 어떤 개념이죠 생산자 입장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일정 기간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인데 이 공급과 공급량은 또 다른 용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공급량이 또 두 번 출제했었죠 자 일정 기간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특정 가격 수준에서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이 최대의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공급의 법칙을 보면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우리가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우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 팔려고 공급량을 늘리겠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또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겠죠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우리 나타나는 게 공급의 법칙인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죠 플러스 양의 관계라고 합니다 양의 관계 또는 우리가 비례 관계라고 하죠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자 이 공급의 법칙을 우리가 직교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공급 곡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우리가 공급 우리가 양을 우리가 보는데 문제는 가격이 상당히 낮다 가격이 상당히 낮을 때는 공급량도 적어요 자 우리가 바로 이 점인데 그리고 가격이 또 상당히 비싸다 P1일 때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또 공급량도 많아지죠 Q1이죠 또 이 점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곡선이 공급 곡선인데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우상량한다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를 향하는데 이 점이 자 이 점이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한번 볼까요 다른 조건 등의 일점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가격이 변하면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죠 공급량의 변화 또 시험의 개념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점이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한데 이때 이 점이 동일한 공급 곡선을 따서 이 점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할 때를 공급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이때 해당 상품에 대한 가격은 변화가 없다 공급의 변화는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변수들이 변화를 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자 가격과 공급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량하고 있다 자 그런데 가격은 현재 변화가 없죠 P0일 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Q0만큼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가격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가격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어떤 요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라고 하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우리는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감소라고 하죠 자 공급의 증가 감소가 이 공급량의 변화와 관련해서 그림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그럼 공급에 있어서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또 우선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자 공급의 변화 요인을 보게 되죠 자 공급의 변화 요인에는 어떤 요인이 우리가 있겠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된다 기술 혁신에 따라 이 건축 기술이나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은 우리가 원가가 절감되죠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비가 하락을 해서 공급이 증가를 합니다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인 임금이라든지 지대 이 노동에 대한 가격, 토지에 대한 가격인데 이 임금은 지대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비인데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 예를 들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은 뭐한다? 감소를 하겠죠 자 연관제인 대체제나 보완제에 있어서의 가격인데 자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의 법칙이죠 자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량은 아파트 공급량은 우리가 증가를 하죠 자 아파트 공급은 증가를 하는데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 공급은 뭐한다? 감소하죠 대체제일 때는 이렇게 화살표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한다 대체제일 때는 화살표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고 보완제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량이 공급의 법칙에 따라 증가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같이 아파트와 같이 보완관계는 건설 자제의 공급도 증가합니다 보완제일 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게 보완제가 되겠죠 자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를 보게 되면은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이 기대되면은 현재는 싸니까 현재 시점 공급은 싸니까 감소합니다 자 기업의 목표가 변화할 수 있는데 기업의 목표가 이윤 극대화에서 생산량 극대화로 목표가 변화를 하면은 생산량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뭐한다?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공급이 증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자재인 철근시멘트 가격이 하락하면은 건축비가 하락을 하죠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생산요소 보유량이 많아지면 이전보다 공급이 많아지고 자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이 악화가 돼서 공급이 감소합니다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해준 금액만큼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증가하고 세금이 인상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이 악화돼서 공급은 감소하겠죠 자 규제를 강화한다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 수단 지역지구제를 강화하면은 공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급에 있어서의 변화 요인과 관련한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OX 우리가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OX 문제에 있어서 해당 우리가 부동산 가격 자 항상 포인트는 요거죠 해당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의 불변 변화가 없을 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여러분 가격이 변했을 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면은 무슨 변화? 공급 우리가 양해 변화라고 하죠 공급 양해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공급 양해 변화 자 공급 양해 변화의 개념이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보시면은 주택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공급의 증가가 되겠죠 자 주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인데 요인에는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뭐한다? 증가를 하겠죠 자 새로운 건설기술 개발했다는 원가가 절감되면은 또 원가가 절감되면은 또 어떻게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고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 우리가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고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수익이 개선되면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주택 가격 하락 이 지문이 들어가서 여기에 틀린 지문인데 왜 그러냐 하면요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과 공급량이 주어졌는데 자 주택 가격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죠 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우리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주택 공급량은 감소하는데 문제는 이 점이 공급 곡선을 따서 이 점으로 이동해요 이 해당되는 상품이 가격이 변하죠 그래서 이 점이 공급 곡선을 따서 이 점으로 이동하는 공급량이 변합니다 주택 가격 하락은 공급의 증가가 아니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가 돼? 틀린 지문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지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설 노동자에 있어서의 임금 상승 자 임금 상승이 되는데 임금은 바로 뭐죠? 생산비죠 생산비가 상승을 합니다 임금을 상승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비가 오르기 때문에 생산비가 오르면은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뭐한다? 상승해요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강화가 되면은 토지용 규제가 엄격해지죠 공급이 어렵거든요 공급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어려워지면 비탄력적 공급이 쉬워지면 탄력적인데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 변화 요인과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묻은 건데 자 이 주택, 주택시장에서 묻는 때 이때는 공급 변화보다는 공급량의 변화를 먼저 봐야 돼요 주택일 때는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 주택 가격을 봐야겠죠 주택 가격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정답인데 주택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하면 공급의 변화 요인이죠 주택 가격 상승 여러분이 주의해야겠죠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 주택시장일 때는 주택 가격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공급의 감소를 의미하죠 자 공급의 감소를 말한다 감소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주택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하면 이전보다 공급이 많아져요 공급에 있어서의 증가가 되겠죠 공급의 증가 자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축비가 상승을 하죠 자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뭐다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는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자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로 분양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돼요 현재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들겠죠 왜 현재는 분양가격이 싸니까 현재는 또 공급이 뭐한다 감소하죠 자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가 절감되면은 우선은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또 증가하고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주택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공급의 감소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개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급의 증가 감소 요인 또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또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공급량과 공급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옳은 것을 묻는 겁니다 옳은 것 자 아파트 가격 하락 여러분 아파트 가격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예상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에요 공급의 변화지 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은 현재 현재 어떻게 돼요 현재 시점 우리가 가격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현재 시점 비싸니까 건설업체는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런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리가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 동일 공급 곡선 상이 아니죠 건축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변하지 않죠 건축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이렇게 뭐 공급이 감소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좌측 자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여러분 대체제인 단독주택에 있어서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비싸 비싸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 공급의 법칙에 따라 단독주택 공급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관계는 아파트 공급은 감소하죠 공급 아파트 공급은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뭐죠 좌측으로 우리가 이동하죠 공급 곡선은 좌측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좌측 좌상향이죠 자 이런 얘기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런 의미죠 좌측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옳은 거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의 하락을 하면은 공급 양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입니다 뭐가 돼요? 우리는 공급에 있어서의 증가를 의미하죠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의 증가로서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요? 우하향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틀린 지문 기준금리의 하락은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 우측 이건 또 우상향이죠 좌상향이 아니라 우하향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 우하향 공급 곡선이 우측 우하향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하향입니다 공급 곡선이 우리가 우측으로 이동 또는 우하향으로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3번 문제 한번 잘 신경 써서 또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우리가 두 부동산 서로 다른 두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 곡선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가 되느냐 자 옳은 것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사실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B가 뭐죠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뭐다 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죠 자 탄력적은 우선 가격에 대해서 자 가격에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은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 우선 이거 하나 기억해야겠죠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대체제가 대체제 대체제가 비교적 많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비교적 많다 그럼 비탄력적은 대체제가 비교적 적다 그리고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비탄력적이에요 자 우선 요 내용에서 지금 요거죠 지금 자 여기에 균형입니다 균형 자 균형에서 자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이 B가 이 B가 이 B가 이 B가 이 A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다 예 탄력적이니까 대체제가 비교적 많다 맞는 지문이죠 기억은 맞는 지문 자 공급이 감소하면 자 공급이 감소하면 자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상승하냐 비탄력적은 이만큼 상승해 자 비탄력적 A는 이만큼 상승을 하는데 탄력적 이 탄력적인 우리가 B는 탄력적인 B는 약간 상승해줘 그래서 A보다 B의 A보다 B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뭐보다 우린 A보다 B의 가격 변화폭이 더 우리가 작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 니은은 틀린 지문인데 자 니은 지문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귿 부동산 가격에 하락을 한다 자 이런 부동산 가격이 지금 요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비탄력적인 A는 수요량이 이만큼 증가해요 비탄력적은 이만큼 증가하는데 탄력적은 이만큼 우리가 증가한다 그래서 A와 B의 수요량 증가분은 동일하다고 하면 안 되죠 뭐가? B가 B가 A보다 수요량 증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린 지문이 되겠죠 네 번째 수위 법칙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뭐죠? 자 여러분 수요 곡선 A, B 수요 곡선이 우 하향하죠 자 수요 곡선이 우 하향한다 자 우 하향한다는 것은 수위 법칙이 성립을 한다 자 우 하향한다는 것은 수위 법칙이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한다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우리가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할 때 반대로 변동할 때 우리는 바로 수위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인데 이 수위 법칙이 성립할 때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 하향한다 이러면 수요 곡선이 우 하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A, B 모두 수요량은 감소한다 바로 이 수요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죠 왜 A, B 두 우리가 상품의 수요 곡선은 우 하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역과 니을 두 개가 맞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을 두 개가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3번 우리가 정답이죠 우리가 두 개가 맞는 지문 이 기역과 니을 두 개가 맞는 지문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유형의 문제로서 난이도가 상인데 특히 이 니은 지문이 있죠 니은 지문이 우리가 본 시험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지문이란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급 양해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설명을 마쳤는데 항상 주의를 해 두실 것은 공급의 변화 요인이 최근에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우셨던 수요와 공급이죠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이 만나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 그리고 이 가격이 또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우리 묻는 문제가 또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hes셨습니다 intentional 시장